오늘 빵 공연 어떠셨어요? 얼굴은 안 찍을 거예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뭐가요?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조언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요. 빵에는 몇 번째 오신 거예요? 저 처음 왔어요. 아 진짜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친구 때문에. 오 훌륭한. 원래 무지개 국어 광평인데. 네. 이거 두고 많이 들었는데. 오토바이도 같이 탔어요? 네. 오 짱이네. 저기 오늘 빵 공연 어떠셨어요? 어디? 빵 공연. 얼굴은 안 찍어요? 네. 좋았어요. 뭐가 좋았어요? 두 분 다. 미래 씨랑 이주연 씨랑 그냥 진짜 각각 특색이 있어서 좋았어요. 빵에 몇 번째 오셨어요? 두 번째. 두 번째. 처음은? 두 번째요. 처음은 어떻게? 처음은 친구 따라왔어요. 응. 그럼 빵에 몇 번째 오신 거예요? 없어요? 글쎄요. 많이 왔었죠. 예전에는 많이 왔었죠. 동영아 노래 좀 줄여줘. 네. 아. 최근에는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. 아 지금 나오시지. 얼마 만에. 한.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온 것 같아요. 오늘 공연. 오늘 공연. 어땠어요? 오늘 공연이요? 응. 사실 이주영 씨 공연 때문에 왔는데. 응. 이주영 씨가 늘 좋고. 이전에 했던. 미루. 미루 씨 너무 좋았어요. 좋았대 미루아. 좋았대 미루아. 와. 네 와. 언제.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어요.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? 두 분 다 노래 너무 좋아서. 빵에 몇 번째. 저 처음. 어떻게 알고 왔어요? 문의드리고 왔어요. 아 그 저 인스타. 근데 홍보를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좀 홍보 좀 해주세요. 아니. 뭔가. 분명히 팬들 더 많고 많고 오실 수 있을 텐데. 너무 이렇게 안 알고. 홍보를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네.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. 너는 어떻게. 왜. 겁나 인스타 열심히 하지 않니 너. 그치. 네. 열심히 합니다. 너 근데 좀 살 빠진 것 같다. 네. 제가 좀 마음보다는 해가지고. 왜왜. 그럼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구나. 그렇구나. 근데 너. 너가 카메라를 받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. 네. 많이 들었어요. 그렇지. 그런 것 같아. 많이 들었어요. 그니까. 되게 많이 말라. 야. 그래도 건강한 거지. 네. 음. 조만간. 공연도 해야지. 연락할게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공연은 어떠셨어요? 좋았습니다. 뭐가 좋으셨어요? 좋았어요.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. 다 좋은 게. 아쉬운 거는 없으셨어요? 네. 앵콜을 더했어야 되는데. 앵콜을 더했어야 되는데. 못해서. 관객들이 좀. 요즘. 싸가지가 조금 없죠? 아니요. 항상 마음은 많은데. 네.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야죠. 근데 이게 뭐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럴 줄 아냐? 아니 아니. 그런 거 없어요. 지금 없어요. 그냥 원하시면은. 다음번에 다섯 번 더 할게요. 오늘 빵은 몇 번째 오신 거예요? 오늘 빵은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? 되게 고마운 분이시네요. 고마운 분이시네요. 고맙습니다. 오늘. 안녕. 안녕.